BTS의 멤버인 진씨께서 헌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스크를 살짝 중앙부터 먼저 바라보실게요 중앙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중앙 이어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BTS 진씨 파이팅! 엄청난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파이팅을 들고 보셨고요 왼쪽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BTS의 진씨께서 헌트 굉장히 응원한다고 오른쪽 바라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우리 진씨께서도 영화를 보셔야 하시지만 잠시 오늘 어떤 분의 초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나요? 저는 오늘 정 회장님의 초청으로 헌트에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헌트 어떨 것 같나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모인 영화니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진씨께 정우성씨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바쁜데 진짜로 그냥 혹시나 하고 연락했는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재밌게 보고 이렇게 자리에 주신 진씨께 감사드리고 좋은 영화 관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